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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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막제공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장하고 우리 저번에 돈 냈고 이거 손 떼면 안 되는 진짜 무서웠어 집에 와서 잠자다가 나와서 잘했잖아요 나보다 그치 많이 가긴 했죠 제가 잔뜰님보다는 우주최고갑쟁이 네 지구최고갑쟁이 여튼 그래서 저번에 그게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저희가 오피스 버전 말고 데저트 버전도 이번에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막버전이네요 이번엔 과연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구요 응원해주세요 과연 끝까지 클릭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고요 홍짱님은 저기 어디 가계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스포일러다우면 또 안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잠뜰림이 나중에 하면 갑자기 와서 놀래켜보려고 아 안걸려 그런거 안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오피스가 아니라 데저트 버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갈까요? 벌써 벌써 너무 걱정이 되네요 자 갑시다 음 오우 만약에 동물 아니면 뱀 아니면 전갈 이런게 나오나봐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? 자 이제 돈 냈고 아 벌레벌레 나 벌레 싫어하는데 저거 안주셨는데 에이 저기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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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왜 에비 아이 뭐야 가 가라 쏘지마 어디 지금 꼬리를 독춘붕을 들이래 여기 되게 이 광활한 사막에 인터넷이 되니 저리 가 저리 저 멀리 가 저 가세요 집에 그래 너 먹어 너 먹어라 야 실컷 먹어 아 잘 가져갔네 뭐야 아니지 진짜 왜 먹다 말고 버려 왜 먹다 말아 마저 먹지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거 밤이야 좋은 날이야 그 드세요 그거 어 진수성찬이네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 먹어 마음껏 먹어 그거지 너 내가 준비한 거야 그거 어 맛있어 맛있어 좀 가라 이제 너도 너도 가 니 갈 길 가 여기 내 자리야 가라고 왜 안가 어 저기 뭐 오는데 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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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야 얘는 여기 뭐 없어요 가세요 능구덩이 씨 에이, 아유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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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무 쉬워! 아 내 귀 내 귀! 에이, 왜 그러세요? 에이, 가다! 뽀뽀뽀! 에이, 가! 아 좀 가 오 뭐야 이거 SF야? 오 오 느낌 와 오 잘 버티고 있어 나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애 좋아 이제 뭐 없지? 또 뭐 오나? 어딨어 아 뭐야 진짜 SF잖아 이거 아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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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캔 유 스픽 코리안 어 뭐야 뭐야 아유 아유 왜 그러세요 저 착하게 사갔어요 아우 왜 왜 왜 왜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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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반가워 아 오우 버틸만 한데 말도 안 되는 UFO가 나와 이거 진짜 SF잖아 오 쉽다 데저트는 생각보다 끝났네 끝났나 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우 버틸만 하네 쉽네 쉽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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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왜 왜 아 chill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kinderg 으 어 으 해 으 잠깐 나 엄청 큰 모르 뭘 봤는데 아 아 뭐야 무엇 Scot 아 저농 이건 진짜 아휴 안되겠다 이거 나는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해야겠다 나는 자 여러분 과연 우리 호짱이 어디까지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그런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호짱에게 뒤를 맡기도록 합시다 아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구경해야지 잠뜨리가 들어보니까 너 다 먹겠다면서 이거 다 먹겠다면서 엔터 누르면 되죠 네 엔터 누르세요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이 막 저 이거 초록색 옷 입으니까 목 잘려 보인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거 오빠가 의도한거잖아요 뒤돌면은 아 진짜 그리고 오빠 저번에 이렇게 발차기 할 때 빵꾸 뚫렸다고 했는데 그 빵꾸 뚫는거 아니에요? 아 그거 빵꾸 아니야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건데 그게 단추라서 여기가 원래 벌어진건데 빵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엔터 네 오 뭐야 오 네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네 태풍문화 태풍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? 저희 라디오 같은것도 있는데 그래? 네 그럼 그거 만져봐 만주면 죽는거잖아. 내가 그렇게 멍청해보이니. 어 뭐야? 어! 바퀴벌레! 나 바퀴벌레 제일 싫어! 어! 뭐야! 뭐야! 정갈! 정갈! 오케이. 좀 귀엽게 생겼다 너. 그럼 친구해. 이름 지어줘. 호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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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정도는 이제. 어우 깜짝아. 무섭지 않아요. 진짜요? 네. 이번에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대단한데? 은근. 겁쟁이일 줄 알았는데. 아야 언제 가네. 야 너 빨리 집에 가. 집에 가. 어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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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쟁이다. 겁쟁이. 깜짝 놀랐어요. 겁쟁이. 아 손 뗄 뻔했네. 아깝다.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서. 그러니까. 그 독수리 어디 안 갈거야. 잘가. 잘가. 별도. 어휴. 버렸어 버렸어. 대박인데? 지금? 어 뭐야 이거. 저번보다 분위기는 어 안녕 왔어? 안녕. 아직까지. 아직까지는 순전 없죠. 어 안녕. 안녕. 아직까지는. 안녕. 아이고. 야 너 잘생겨. 어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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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요. 야! 야 너 잘생겨. 어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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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요. 야! 죽빵 가능해요 여기? 죽빵. 죽빵 가능한거에요? 아니 턱을 너무 내미시길래. 아 그랬어요? 치고 싶게 생각가지고. 아 독수리. 아직까지는 뭐 이지 하죠? 이지. 그러게요. 네. 너 왜 앞에 있는데 먹질 못하니? 너 먹고 있어. 소식이야 소식. 먹질 못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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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뱀이다 뱀. 어? 아 나 뱀 진짜 싫은데? 뱀이다. 나 뱀 진짜 싫어해 나. 야 오지마 오지마. Monthly 하워 야 나 소름 끼쳐. 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 아 무서워. 진짜 못 생겼네. 진짜 못 생겼다. 아하하! 안 가면 안 가. 안 가. 갔어? 아 워마에 안 가. 야! 야 안돼! 안돼! 야! 안된다고! 뭐야? 야 너 어디가니? 야! 거기 뭐 없어요! 뭐야? 몰라요 그거 자 이 타이밍에 또 뭐 튀어나온 타이밍이라고 내가 이 게임을 알어 딱 뭐 튀어나온다 어 쟤 뭐 오는데? 뭐야? 뭐 UFO가 나와나? 뭐 이상한게 나와 진짜 진짜 UFO야? 이 게임 이상한데? 아 갑자기 뭐 떨어지는거 아니야? 뭐야? 아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야 하지마! 하지마! 진짜 예상 못했어 야 대박 아 이거 좀 멋있는데? 근데 뭐 갑자기 막 땅에서 팡 튀어나오고 그런거 아니지? 몰라 몰라 암만 해줄거유 무서워 어휴 뭐야 어휴 뭐야 뭐야 아휴 이거 되게 이쁘지? 아휴 예쁘긴 한데 막 소리가 아휴 소리가 이상해 좀 파지직파지직해가지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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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왜 저래? 각기 춤추는데 아 오케이 오 이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는데 요즘 응 응 안녕 안녕 베이비양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이제 가는거야? 뭐야? 아 이거 갑툭튀 각인데 지금? 뭐 튀어나올 각인데? 따던 추 추 추 추 추 따던 안녕 잘가 음 야 근데 저쪽으로 가는구나 응 뭐야 무슨 소리가 나는데 지진나 오 지진이야 으어어어 야 에어 야야야야야야ская 어휴 야 대박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!!! 에이흐흐흐흐흑!! 어... 깼어 끝났어 끝놨어 으아ea아...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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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생겼다 야 오빠 그래도 깼네 야 깼어 그래도 나는 그러게 괴물 튀어나오자마자 졌어 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난 무슨 킹코브라인 줄 알았어 와 대박 야 그래도 깼네요 아 깼네요 대단하네요. 박수 한 번 쳐 드리겠습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왜 저래. 나와 이제 일로. 아 이번에도 제가 졌네요. 제가 이겼네요. 아 그럼 괴물 튀어나왔을.. 아! 아! 저기요! 지금 치신 거예요? 췄으니까 맞아야지. 그래요. 부들부들. 여하튼 여러분 저희가 데저트까지 어떻게 클리어는 했네요 호짱이고요. 아 진짜 더웠는데. 근데 마지막에 아! 했을 때 진짜 못생긴 거 알아? 어? 괴물인 줄? 자 여튼 여러분 재밌게 해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VR 컨텐측으로 찾아뵙게 가죠. 그럼 이만! 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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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